그 이름의 장린 남자 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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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두통 와우 강기정 소리질러 시작해봐 진주강신이세요? 진주강신 진주강신 이제 이런거 까지 알아요 오래하다보면 어디강신지 알아요 다시한번 아 나 모르겠다 아 나 목 벗어날라 그래 아 뭐..뭐모.. 아 근데 이런 말 알아 여러분 너무 부러워요 앞에서 봐서 근데 뒤에서 봐도 막 미칠거 같은데? 옆에서 봐도 그래요? 이쪽도 그래요? 그러면 소리질러 우와아